스타 스티치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제가 별 모양을 그렸는데요 한쪽 끝에서 바늘을 빼서 반대편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각도를 틀어서 안쪽 끝에서 나와서 반대쪽에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실을 교차해 가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주세요 자, 총 4개의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했는데요 가운데가 많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쪽 가까운 곳에서 바늘을 뺀 다음에 대각선으로 짧게 떠서 징어주세요 이게 스타 스티치입니다